먼저 특별공연으로 해군군학대 공연단 축하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평택시와 함께하는 해양페스티벌 해군군학대 축하공연 4회를 맡은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군학대 축하공연은요. 평택시와 함께하는 해양페스티벌을 맞이해 해군의 멋과 정신을 담은 다채로운 공연으로 표현하는데요. 공연이 끝나고 나면 해군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지금보다 더 커지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고년 전에 군학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해군 제2함대 사령부 군학대는 장병 사기 진작과 대국민 홍보를 위해 1981년 8월 28일에 창설되었는데요. 군학대는 서부해역 및 평택, 수도권 지역 문화행사와 민, 관, 군의 각종 의식행사 지원을 책임지고 있으며 창설 이후 도서지역인 덕적도, 백아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의 순회 공연을 통해 낙후된 도서지역 사회 문화 발전 및 삶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순서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생겨난 초기 재즈 형식으로 행진곡 리듬을 타고 즉흥적으로 연주하여 재미와 흥미를 가미한 곡입니다. 곡목은 딕스랜드의 스트로트입니다. 지휘에는 군학대장 송태영 원사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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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부탁드립니다.